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디오스타 잉글리시의 니콜입니다. How do you feel about English? 여러분은 영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는 진짜 영어가 좋다, 재밌다 이런 분도 아주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은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에 이강이 저강이 수강해온 분들이 많으시죠. 자 그 시작이 어떠하든 라디오스타 잉글리시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직장 동료들이랑 나누는 이야기 있죠. 이런 생활 에피소드들이 재미있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미드같고 시트콘 같은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영어 표현들 한마디씩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요. 무심한 듯 시크하게 영어로 한마디씩 두마디씩 툭툭 던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대화부터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누구나 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뭐 나도 싫지만 떠맡게 되는 프레젠테이션이라던가 또는 뭐 싫은 사람과 함께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던가 오늘 대화의 주인공인 탐이 바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탐의 와이프 아내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시나요? 영수증이라는 표현입니다. 발음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리시이트가 R-E-C-E-I-P-T입니다. 피가 들어가 있어서 리셉트라고 발음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여기서 피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시이트, 리시이트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 is this receipt? 아내가 지금 이 영수증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영수증 뭐예요? 300 dollars.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300 dollars. 300 달러예요. 우리 눈으로 뭐 30만 원이 넘겠죠. 이 영수증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추궁을 시작한 겁니다. Did you buy drinks for everybody? 영수증에 보면 어디서 썼다가 나오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술 마신 거군요. Did you buy drinks for everybody? 당신이 다 술 사준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라고 놀라서 아내가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자, buy라는 거 알고 계시죠? B-U-Y, buy요. buy는 사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buy, 무엇, 무엇, for,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사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buy drinks for everybody 라고 얘기를 했죠. drinks, drinks 같은 경우에는요. drink가 마시다라는 뜻이고 또 명사형으로 술이나 음료를 뜻하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drinks 라고 복수형으로 썼으니까 술을 샀다, 음료를 많이 샀다 이런 뜻이 되겠죠. Did you buy drinks for everybody?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buy drinks 한 거예요? 계산, 당신이 술 계산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buy, 무엇, for, 누구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 새 가방 사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ll buy a new bag for you. I'll buy a new bag for you. 두 번째요. 아빠가, 그녀의 아빠가 그녀를 위해서 그녀에게 차를 사주셨다 이런 표현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Her father bought a car for her.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재미난 점이요. 이렇게 buy, 무엇, for, 누구를 순서를 약간 바꿔서요. buy, 누구, 무엇 이렇게 그냥도 얘기해요. 즉, did you buy everybody drinks? 이렇게도 된다는 거죠. 차이점 보셨나요? Did you buy drinks for everybody?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Did you buy everybody drinks?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도 순서가 바뀔 때는 for 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호환에서도 여러분은 사용하실 줄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 계산한 거예요. 이 300달러 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깨깽 하면서 Sorry, honey. 미안해, 여보. I got a promotion recently.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돈을 쓴 이유가. I got a promotion recently. 무슨 뜻이에요? Promotion이라는 것이 승진입니다. 우리가 승진하다 라고 할 때 Get a promotion 또는 Get promoted.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 got a promotion 이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죠. 과거형입니다. 내가 승진을 했잖아. Recently. 최근에. 최근에 승진을 했잖아. 자, 우리가요. Get a 하고 명사를 써가지고요. 그 명사 상황을 받게 되는 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Promotion이라는 것이 승진입니다. 그래서 Get a promotion 하면은 승진을 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다르게 우리가 월급이 인상되다. 이런 뜻 하죠. 월급 인상되다. 인상되는 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raise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I got a raise 라고 얘기하면 나 월급 올랐어. 이런 표현이 됩니다. Get a raise는 월급이 인상되다.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가 가게에 가서 할인을 받거나 환불을 받거나 할 때도 Get a 할인, get a 환불 이렇게 쓰면 돼요. 할인 알고 계시죠? 세일 아니고요. Discount, discoun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Get a discount가 할인을 받다 라는 뜻이니까 I got a discount라고 얘기해야 나 할인 받았어.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환불, 환불은 영어로 뭘까요? Refund, refun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I got a refund라고 하면 나 환불 받았다. Get a refund라는 표현도 함께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가 옛날에는 이렇게 뭔가 붉은색 봉투에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a pink slip 이렇게 작은 봉투 slip pink slip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I got a pink slip.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께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겠죠. Sorry honey, I got a promotion recently. 최근에 내가 승진을 했잖아. 그랬더니 승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한 턱 싸. 한 턱 싸. 한 턱 싸.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So, everyone there was expecting me to treat them. Everyone, 모든 사람, 어디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There, 그 자리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was expecting me, 내가 to treat them. 자기들을 대접할 것을 expecting 하고 있더라. 기대하고 있더라고. 즉, 내가 한 턱 낼 거라고 기대를 하더라고. 라고 지금 변명 또는 상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고 expect, expect라는 거는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런 뜻이고요. expect, 누구누구, to 동작을 사용하면 어떤 어떤 사람이 to 다음에 나오는 동작을 하기를 기대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expect you to come. I expect you to come. 나는 네가 오기를 기대한다. 즉, 왔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되겠죠. 또는, they expected me to help them. 그들이 내가 자기들을 도와줄 거를 기대하고 있더라. 또는, I also expected Tom to treat us. 이거는 뭔가 탐의 직장 동료가 하는 얘기가 되겠죠. I expected Tom to treat us. 탐이 우리한테 한 턱 낼 거라고 기대를 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expect, 누구누구, to 동작을 써서 누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요. 여기서, expecting me to treat them. 이라고 했습니다. Treat. Treat가요, 치료하다. 이런 뜻도 있고, 다루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또한, 대접하다. 한 턱 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I treated them. 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즉, 제가 샀어요. 이런 뜻이 될 거고요. 또는, 친구들이, 이제, 뭐, 좋은 일 있는 사람들한테, 야, 우리한테 한 턱 싸. Treat u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 treat 보다도 또 많이 쓰는 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한 턱 낼 게. 이렇게 얘기 많이 해야죠. 좋은 일 있을 때. It's on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treat을 써서, I'll treat you guys.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It's on me.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내가 한 턱 낼 게. 이런 표현도 함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So, Tom이 지금, 300 dollars나 되는 돈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쵸. He got a promotion recently, and everyone there was expecting him to treat them. 자기, 이제, 자기가, Tom이 뭔가 한 턱 내라고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딱 뭔가, 남자답게 딱 내야 되잖아요. 그쵸. 뭐, 남자든, 여자든, 옆에서 한 턱 내, 한 턱 내, 그런데 막 전화해가지고, 여보, 나 한 턱 내도 될까? 이러면 너무, 모양 빠지니까, 우리 Tom이, 호탕하게 한 턱 쌌나 봅니다. I couldn't help, but pay for it. 이라고 얘기했네요.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셨다면, 요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Cannot help, but, 그쵸. 동사원형. 또는, Cannot help, ing. 이런 거 들어보셨죠? Can't help라는 게, 뭔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But,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Can't help, but,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뭐, 뭐, 한다. 또는, 뭐,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can't help, but tell them honestly. 뭐, 자실대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지.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할 때, I can't help, but tell them honestly.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요, I can't help, but say yes. 뭐, 응이라고, 오케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네. I can't help, but say y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can't help, but, 동사 언어로도 쓸 수 있지만, can't help, ing 쓸 수 있다 그랬죠? 반대로 얘기하면, I can't help telling them honestly. 또는, I can't help saying yes.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have no choice, but to가 있어요. 이거 되게 입에 있지 않으셨나요? have no choice, but to. have no choice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but to. to 이하하는 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야 우리가 이 can't, 또는 cannot 부분을 과거형으로 바꾸면, 뭐, 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 뭐 했어야만 했다.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 사용된 couldn't help, but 동사입니다. couldn't help, but, 뭐, 뭐, 뭐. 또는 couldn't help, ing.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I couldn't help, but pay for it. 어쩔 수 없이 내가 낼 수밖에 없었다. pay for 이라는 것이, 뭐, 뭐에 대한 돈을,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까요. 내가 그거를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ouldn't help, but.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요?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I couldn't help, but lie to you. I couldn't help, but lie to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어. 남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회식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또는 이제 남자친구분들이, 여자친구분들한테 내가 친구들 몸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청첩장 때문에, 뭐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 I couldn't help, but go the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변명 같기는 하지만 can't help, but 하고 동사를 쓰면 현재에 관한 거. 뭐 할 수밖에 없다. I couldn't help, but 하고 동사를 쓰면 뭐 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형이라는 거. 요거를 중점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화의 주인공 Tom과 his wife, 아내입니다. 지금 아내가 뭔가를 딱 보다가 영수증을 발견을 했어요. 300달러 receipt. 300달러짜리 영수증.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Tom한테 막 추궁을 했더니 Tom이, 그쵸? I got a promotion recently. 내가 최근에 승진을 해서 사람들이 다 내가 한 통 낼 거라고 기대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한 통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대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couldn't help, but pay for it. 네, 이제는요. 우리 오늘 대화 속에서 한 문장을 탁 뽑아가지고 그 문장을 집중적으로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패턴은요. I couldn't help, but 동사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대화에서는 I couldn't help, but pay for it. 이라고 마지막에 Tom이 얘기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I couldn't help, but 하면 뭐예요? 나는 뭐 뭐 할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이 뭐 뭐 해야만 했어. 라는 뜻이고요. but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온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문장 좀 바꿔볼게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일을 맡게 됐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일을 맡았어. 회사 다니면 이런 일 정말 많죠. 회사 다니면은 다른 사람이 하던 프로젝트를 내가 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뭔가를 떠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일을 맡았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I couldn't help, but 이 부분 여러분 입에 딱 익혀 놓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 couldn't help, but 한 번 더요. I couldn't help, but 다음에 그 일을 맡다 요거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받아들이고 맡는 걸 take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ake the job 이라고 얘기하면 그 일을 맡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I couldn't help, but take the job 한 번 더요. I couldn't help, but take the job Good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맡게 됐다 라는 표현이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회의에 참석했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회의에 참석했다 똑같습니다. I couldn't help, but 까지는 똑같고요. 회의에 참석하다 만 붙이면 되겠죠. 우리 참석하다 조금 어려운 격조 있는 표현으로 attend 쓸 수 있겠습니다. 회의는 그쵸? meeting 입니다. attend the meeting 하면은 그 회의에 참석하다 가 되겠죠. 그럼 붙여 보면은 I couldn't help, but attend the meeting I couldn't help, but attend the meeting But은 강하게 잊지 않으셔도 돼요. I couldn't help, but attend the meeting Good 자, 어쩔 수 없이 내가 회의에 참석했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마지막 어쩔 수 없이 내가 밤을 샜어 누군가는 남아서 야근을 해야 되는데 또는 누군가는 남아서 이 프로젝트 내일 보고서 낼 거 팀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밤을 샜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밤 새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stay up all night 많이 쓰시죠? 오늘은 새로운 표현 한 가지 더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pull an all-nighter 이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all-nighter all, 그쵸? nighter 요렇게 붙여가지고 우리가 all-nighter 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밤샘 밤새워서 해야 되는 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pull an all-nighter 그러니까 밤샘을 당기는 거 끌어내는 거 밤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pull an all-nighter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밤을 샜어 니까 I couldn't help, but pull an all-nighter I couldn't help, but pull an all-night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I couldn't help, but 하고 동사를 써서 뭐 뭐 해야만 했다라는 표현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각자 여러분 상황에 맞는 문장 한두 가지만 생각하셔서 조금만 더 연습해보시면 여러분만의 문장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 추가 학습해보실 시간입니다.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I couldn't help, but pay for it 어쩔 수 없이 내가 냈어 라는 표현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I couldn't help, but 동사를 사용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뭐 해야만 했다라는 문장 표현들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get a 명사 이렇게 사용해서요 get a refund get a promotion 저, 뭐 뭐 하다 어떤 상황이 되다 이런 표현도 함께 연습을 해봤네요. 여러분도 대화 속에 있는 탐처럼요 무언가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경험 있으셨죠? 그 중에서요 저와 함께하는 이 Radio Star English 이 순간만큼은 절대 그런 싫은데 하기 싫은 순간이 아니라 즐거워서 스스로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대화와 유익한 표현으로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